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자도 많이 받으세요! 가라 감자! 보쌈 김치 여기 보쌈 김치 고구마 초과다! 이건 초코바 아니에요 이건 단백질 100% 단백질 봐요 이거 보면 초콜릿이 아니고 약국에 파는 영양제 같은 느낌 맛있어 안온나? 안녕 안녕 나 진짜 만져보고있다 만져보면 안되겠다 아니아니 너무 귀엽다 하스하스 칠리사스 하스하스 칠리사스 하스하스 잘했지 하스하스 하스하스 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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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표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엽지? 청소해요 우리 학생들! 조만간 우리 한세 삭발로 한번 뭐지? 뭐지? 조만간 삭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겠습니다. 어 뭐야? 뭐지? 뭐지? 오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? 뭐야 이게? 되게 좋아하잖아요. 진짜 뻔뻔하다. 하하하하하 딱딱죽사